사람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색상은 특정한 감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함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밝고 쾌열한 색상으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강렬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색상으로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색은 자연스러움과 안정감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들을 조합하여 사람마다 다른 분위기를 색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위기를 적절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병원과 같은 업무 공간에서는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파란색이나 녹색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위기를 색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황과 분위기를 적절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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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